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섬우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오랜만에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코드번호는 068-760입니다. 현재 12월 8일 화요일 12시 3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전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너무 정말로 강하게 올라갔죠. 강하게 올라가다가 오랜만에 좀 오늘 좀 조정다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걸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죠. 조정이라고 볼 수 없는데 또 걱정되는 거는 이 조정이 여기서 끝날까 봐 이게 더 걱정이 되는 상당히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의약품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분율이 상당히 55%로 최대 주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개발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마케팅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어제. 근데 오늘 조정은 좀 셀트리온 제약이 좀 강하게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올라간 만큼 가장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순으로 지금 또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도 또 화끈하게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 이제 제네릭 의약품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네릭 자체가 이제 특허를 받은 이후에는 그 특허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특허를 받지 않는 다른 많은 제약회사들이 오리지널 약과 똑같은 효율적의 약을 비싼 개발비를 드리지 않고 쉽게 복제해서 판매하는 것을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화학합성 의약품 이제 복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국내에서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경질과 관련 경질이나 아니면 연질 캡슐과 이제 주사제 이런 등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 국내 유통 판매 사업도 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에는 간질환 치료제나 아니면 자양강제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제품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글로벌 임상 이상 투약 완료와 이제 조건부 허가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상당히 상승 랠리가 강하게 이뤄졌죠. 근데 그런 강한 랠리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 주도 어떻게 보면 완전 완벽하게 올해 4분기에서는 4분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상당히 재료도 좋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모멘텀도 있는데 또 합병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료 같은 경우에 완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인 게 셀트리온 제약이었다. 물론 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도주였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체 치료제 CT 다시 이제 P59의 글로벌 임상 이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 환자가 이제 327명에게 투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치료제가 이제 올해 안에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급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거의 2조원 2조원 하루에 2조원 정도의 이제 거래대금을 터뜨린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약간 다시 고가를 올리는데 한 1조원을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로 이제 그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조정을 받으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내가 예를 들자면은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종목들을 보시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차트 관점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차트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런 트렌드 이렇게 좀 지켜주려고 했던 라인들이 있죠. 저가 여기도 저가 그리고 저가 이런데는 좀 지켜주려고 했었어요. 셀티론에스카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2016년도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저점은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런 구간들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이런 구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몸통의 기준을 두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조정이 뭐 오늘 좀 끝날 수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제한된 이 안에서는 저는 좀 이 안에서 여기나 이런 구간 안에서는 조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좀 공격적인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저는 조금 시그널을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트레이더들이 시그널을 보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지지구간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지지구간이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격적인 트레이더들이 이제 보는 지지구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라도 조금 나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겠죠. 내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트레이더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조정을 주면은 완전 여기는 그냥 사면 됩니다. 여기는 만약에라도 오게 되면은 그냥 사면 돼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냥 사면 된다라는 관점이죠. 현재. 네. 그래서 조금 뭐 기준이 많이 없을 수도 있죠.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이 기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이런 기준을 좀 세워두고 보시게 되면은 좀 반등 구간도 잘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한 주봉이나 월봉 정도를 참고하시면서 이제 지지구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 자체는 뭐 조정을 받아도 매수세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보수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갈릴 수가 있다. 네. 실질적으로 뭐 추세가 깨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거든요. 60분봉을 보든 1봉을 보든 네. 깨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예매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약간 공격적이다라고 하면은 분봉 정도 3분봉이나 5분봉 정도나 아니면 못해도 60분봉 정도를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좀 보수적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제 조정을 봤길래 어... 조금 약간 괜찮은 시그널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매수관점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또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링크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아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일참 목표가, 순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일참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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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